드로잉제이 채널 멤버십 회원가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교육채널이라서 광고 수익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서 채널을 유지하고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회원가입을 통한 후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채널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생각으로 정기회원가입으로 후원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가입해주세요. 멤버십 가입했을 때 어떤 혜택을 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열심히 읽어보고 참고하겠습니다. 영상을 전체 공개하기 전에 조금 빠르게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멤버십 전용 영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생시간 1분 전후에 짧은 스킬 강의 영상을 만들 계획입니다. 왕초보부터 고급자나 작가들이 사용하는 스킬을 세분화해서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림 그리는 과정을 1시간 이상 길게 보는 멘트 없는 긴 영상 같은 것도 멤버십 전용 영상으로 올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림쟁이들이 몰래 사용하는 편법을 회원 우선 공개로 올리는 것도 생각 중입니다. 멤버십 가입하시는 방법은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셔서 원하는 등급의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회원 가입은 매달 정기적 후원입니다. 후원을 그만하시고 싶을 경우 탈퇴를 하시면 됩니다.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멤버십을 통해 추가적인 컨텐츠를 제공한다는 것이 망설여져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채널 운영이 지지부진해지는 것보다는 멤버십 회원의 후원으로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느정도 자유롭게 영상을 제작하고 채널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멤버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더 좋아지려고 계속 노력할 거니까 한번 속아보세요. 더러영재의 채널을 믿고 많이 많이 가입하셔서 좀 더 나은 채널이 될 수 있게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